샬롬 10편 19편 14절 나는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여 사소한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말씀드려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숨길 것 없이 말씀드려요 요즘 아이들은 신고정신이라고 하는데 전 고자질 정신으로 배웠습니다 우리 고자질하고 살아냅시다 여러분 숨통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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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